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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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분계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중국 분계론으로 유명한 인사가 고든창이라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변호사인데요. 중국 이름은 장자둔이라고 합니다. 이 분은 TV평론가이기도 하고 코넬드의 법학 박사인데 홍콩하고 상하이 시티뱅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적이 있고요. 올해 65세로 갑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러니까 2월 26일하고 27일 상하이에서 G20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장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걸 앞두고 2월 21일자 포버스지에 중국 경제와 관련한 기본문을 썼는데 여기서 중국 경제가 반 년 안에 그러니까 올 7월이 안 가서 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무시무시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 분이 내가 논리를 보면 이제 위안화가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위안화가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이 있던 달러가 많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 회의에서 위안화 안정에 대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지 못하면 망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중국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고 증시가 흔들린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과연 이렇게 붕괴론까지 얘기할 정도냐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고든창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이런 중국 경제 요동이 아니고 그 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중국 붕괴론이 주장해 오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은 2001년 8월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그때 이제 중국은 곧 망할 거다 이런 책을 내가지고 아주 인력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약간 좀 미국에서 중국 위협론에 아니다 중국은 종효호랑이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때 조금 반짝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CNN도 그렇고 인터뷰도 많이 했죠. 이제 15년 전에 이분이 책을 내면서 낸 논리는 뭐냐 하면 중국이 과거 50년 동안에 경제 사회 정치 방면에서 병폐가 너무 많이 누적됐다. 그리고 그 병폐가 굉장히 깊이 깊이 뿌리박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잘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건 다 허구다. 가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2001년이 뭐냐 하면 중국의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을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절단 났다. 중국은 wto에 그때 가입하고 난 다음에 강력한 외부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중국은 단기간 내에 무너질 거다. 일단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에도 잘 나갔는데. 그래서 그분 얘기는 아무리 길어도 5년 유지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에는 꼭 망한다. 그 이유는 절대로 아니라고 전망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wto는 중국을 구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중국 붕괴 제1망 이렇게 굉장히 생동감 눈치는 표현까지 써가지고요. 그럴 듯하겠습니다. 2003년에는 붕괴 시한을 조금 연장을 했어요. 이게 그냥 5년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길게 보면 한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2013년은 꼭 무너진다고 이렇게 또 예언을 했죠. 중국 붕괴론 중국 위험론 참 극과 극을 오가는 주장들이 계속 많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조금 모르겠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한 15년간 중국이 망하기는커녕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 고든창이라는 사람은 난감한 처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나니까 중국이 곧 망한다 이런 예언이 우선거리가 됐죠. 2003년 4월 보면요. 그 당시는 사스 때문에 중국이 그때 흔들리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뉴욕 월드올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유명한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백인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해라는 모임은 뭐냐면 중국 출신의 그게 대륙이든 대만이든 중국 출신의 잘 나가는 유명인사 백 명이 모인 모임인데요. 여기 회원이 누구냐 하면 첼리스트 요요마라고 하시죠. 이름만 들어봤죠. 저야 뭐. 요요마는 성이 요시가 아니고 성이 마시입니다. 그런가요? 마요요입니다. 마요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무지합니다. 무지합니까. 그 다음에 또 에이저 치료법을 개발한 대만 출신의 의사가 있습니다. 허다이라고. 이분은 데이비드 호. 그리고 또 건축가 베이위민이라고 있는데 이 베이위민이 누구냐 하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유리 피라미드를 설계하신 유명한 중국 출신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아이엠페이라고 해서 이분이 회원인데요. 이 모임에서 고던창이 다시 한 번 중국 붕괴론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연에 참석했던 월가의 유명인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뭐냐면 소로스 펀드 CEO인 마크 슈얼츠라든가 아니면 모건 스탠리 아시아 담당 명의 이사장이라는 잭 워즈워스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 짐 로저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던창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은 겁니다. 무슨 쓸데없는 얘기냐 하면서 그중에서 잭 워즈워스라는 사람은 중국 붕괴라는 것은 바로 당신 책 속에만 존재한다. 중국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잘나서 말했 거든요. 그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고던창을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이 2012년에 망한다고 했고요. 또 내 길을 걸어도 좋다고 했고 2014년 되니까 그때도 또 글을 썼습니다. 중국 집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기업이 줄도산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그동안에 부진을 만회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예언이 빗나간 걸 만회 해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은 또다시 중국 경제가 파산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또 2015년 5월 포버스 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지금 열심히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는데 성공하면 1년 버티고 성공 못하면 지금 당장 2015년 4분기 이제 모든 재앙이 도래 할 거다. 이렇게 또 예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2015년 4분기다. 물론 아무튼 지난해 말부터 좀 안 좋아진 게. 그런데 증시가 폭락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나라는 참 잘 안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 모임이 아까 월드 오프 아스토리아에서 열렸다고 하셨는데 이 원래 월드 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무슨 유엔 본부에서 연설할 일 있으면 미국 대통령들도 가서 묵고 하는 유명한 호텔이잖아요. 그렇죠. 이 호텔 사실 작년에 중국에 매각 됐잖아요. 중국에 매각됐습니다. 맞습니다. 참 거기서 중국이 망할 거다라고 1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저번 유엔청이 작년 9월에 유엔청이 왔을 때는 월드 오프 아스토리아에 묵지 않고 한국 롯데그룹에서 인수한 그 호텔에서 묵었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대런 에스모글루라는 사람이 쓴 터키계 학자인데 터키계 미국 학자인데 쓴 책을 봤더니 이제 국가가 약간 좀 착취적인 그러니까 특정 계급을 착취하는 경제 지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름 또 정치적으로도 좀 민주화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한국의 박정일 체제하고 그다음에 중국 얘기를 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한국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억압적이었지만 그게 점점 더 조금 더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걸로 나아가고 또 경제도 마찬가지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은 이제 성공한 케이스다. 중국은 지금 중국 망국노는 아닙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 다원주의적인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 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든창하고 조금 결은 다르지만 사실 저는 고든창이 주장하는 근거가 정확하게 뭔지 계속 와닿지 않는데 사실 그 고든창같이 이렇게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중국의 위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 붕괴로에 관한 한은 고든창이 처음도 아니고 쭉 있어 왔죠. 그래서 1978년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이제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됐을 때인데 그때 중국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한테 일종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렸고 그래서 그 농민들한테 일자리를 갖다가 주고 임금을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라 돈이 없게 된 거예요. 많은 투자를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사실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중국 경제가 보면은 순탄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아주 그냥 각 고비고비가 많았었는데 보면은 1984년 같은 경우는 인프라 건설 인프라라는 것은 뭐냐면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깔다 보니까 또 이게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1987년 같은 경우는 식료품 가격 통제를 못해가지고 정신없이 물가가 뛰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1989년에 6월 4일 날 천암문 사태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대학생 시위가 촉갈되기는 됐지만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1987년부터 시작된 가격 폭등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졌다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부처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1997년 우리가 말한 IMF위기,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중국 정부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됐죠. 그래서 국영기업이 이제 빚듬이 올랐고 은행도 적자였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중국 경제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질 때마다 사실은 뭐 미국도 안 좋아질 때가 있고 여러 나라가 안 좋아질 때가 있는데 안 좋아질 때마다 붕괴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공교롭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겠죠.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제 늘 중국이 힘들 거다 이런 논리가 힘을 얻었는데 21세기 들어와서도 일본의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는 붕괴할 거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자본이 미스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낭비성 투자에 의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배가 불공정해지고 환경오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중들이 불만을 품게 되고 그게 폭동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나라가 흔들린다. 이런 논리를 갖다 폈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제 자모순에 빠져가지고 망할 거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내재적인 압력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경제를 붕괴시킬 거다 이런 건데 농민공의 시위 막 했을 때도 이러다 중국이 이제 뒤집어지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에서 하루 10만 건의 시위가 일어난다.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는데 중국은 나름대로 아주 중국 특세계 사회주의로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서방 사회 일방적인 희망사항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했는데 고든창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15년 동안 이제 중국 군견으로 이분이 사실은 먹고 사는 이런 게 됐습니다. 사실 또 중국이 이렇게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붙임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뭐 작은 나라들처럼 금융이 한방에 진짜 훅 가는 이런 경우일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위기 맞을 때마다 또 그때그때 중국 나름으로 해법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좀 진화를 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예컨대 1978년 그때 개혁 개방 정책 처음 시작할 때 재정 예를 들어서 재정 기출이 많이 늘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분권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중앙하고 지방하고 이 호주머니를 따로 해서 그 이제 그 위기를 갖다가 넘겼다 이런 거고요. 또 1987년에 그 당시 가격 폭등이 왔을 때는 또 이것도 역시 토지 개혁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지방에다가 토지의 소유 권을 넘겨주고 해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땅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1994년인가 그런데요. 이때는 분쇄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또 뭐냐 하면은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방에 많이 줘버리니까 지방에서 그냥 세수가 많아진 거예요. 지방세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마구잡이로 설치니까 중앙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주룽지 총리가 나서가지고 세금 제도 개혁을 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북세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세를 갖다가 분리를 잘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정부 가 그렇게 허투루 못 쓰도록 이렇게 했던 게 바로 분쇄제 계획입니다. 참 주룽지 총리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처음 그 이름 들었을 때 굉장히 신기했는데. 중국 경제의 짜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듣는데. 아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분은 참 그 사실 주룽지 총리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뭐죠 관을 갖다가 관을 백 개를 만들어라. 그중에 그중에 관 하나는 내가 들어가겠다 해서 다 죽이겠다는 거죠. 아 어떻게 극단적인 말씀을. 살벌했습니다. 살벌했어요. 또 살벌한 얘기를. 아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그 현장에 시찰 가서 그 성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 해서 성장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그렇게 막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 그분도 굉장히 한칼하신 분이셨군요. 아 한칼하셨죠. 그래서 이제 5년밖에 못하셨죠. 왜냐하면 보통 한 이렇게 이제 원자바 총리처럼 이렇게 그냥 이 온. 네 맞아요. 원자바 총리 참 오래 했던 것 같고 주룽지 총리는 오래전에 들어보고 그걸 못 들어본 것 같아요 .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원자바 총리는 총리를 10년 했고요. 그렇죠. 주룽지 총리는 5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강하면은 쉽게 부러진 다. 재앙도 많고 원자바 총리처럼 항상 그 온화한 미소 띄고. 그 낡은 신발 신고 온화한 미소로 이렇게 항상 이재민의 모든. . 성이 원시라서 그런지 몰랐는데 그분은 10년을 잘 버텼 어요.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5년 임기 채웠을 때 일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이제 5년 만에 관두겠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원자바 총리가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내가 왜 피곤하냐고. 나는 전혀 피곤하다고 하는데 왜 내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는 10년을 하셨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97년 금융위기 이후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중국이 협박을 찾았나요 . 네. 그때는 이제 사실은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국영기업들이 엄청난 적자의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가 수출을 장려해가지고 그 난관을 돌파하겠습니다.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군부를 대가지고 그래서 국영기업들이 사실 부동산 개발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그 고비를 넘기게 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990년대 초에 보면 하강이라고 했어요. 시약강. 집단해고 국영기업에 많은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면 고든 창이 얘기하는 것도 중국 붕괴론의 기점이 바로 1990년대 국영기업체 근로자들의 집단해고. 이것부터가 벌써 이게 심상산타. 이것이 중국 붕괴론의 씨앗이다. 이 사람도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이런 대규모 실업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이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수석불가가 됐고. 지금 그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시가 파산했지 않습니까. 요즘 스케치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유령도시가 되었더라고요. 유령도시가 되었죠. 그런데 중국은 미국하고는 다르다. 는게 이제 일단 중국 사람들의 주장 인데요. 뭐냐 하면은 이 말빨이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가. 그래서 총동원형 같은 걸 잘 내려가지고.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효율적인 중앙집권화된 정부가 있으면 통할 수도 있겠죠. 통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냐면 미국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 같이 저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고 뭔가가 뒤에서 손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가지고 망하게는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건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업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중국은 파국을 가져오지 않게 아주 조심조심 신중하게 구경기업의 적자 문제를 갖다가 해결 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위기냐. 그렇죠. 제가 보니까 네이버 검색 보니까 중국 경제 위기 하니까 기사가 쫙 뜨던데. 그런데 위기라는 것과 또 그거를 분괴론까지 얘기하는 건 참 다른 문제고 지금 중국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과 중국이 위기다라는 것도 참 다른 말인데 그 지금 상황을 결국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좋지 않은 거를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하이 상하이 정시 같은 경우에 주가 지수가 자주 폭락하니까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우리한테 주는 심리적 영향도 크다고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사를 막 썼는데 자꾸 반복 되니까 또 안 쓰게 됩니다. 동감해지더라고요. 중국 정부가 유동성 엄청 공급했다. 몇십조 원 그러면 굉장히 큰 뉴스구나 그랬다가 그것도 또 계속 반복되니까 에이 또 하나보다 중국 당국은 참 쌓아둔 돈이 많았나 보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푸는 거 하고 며칠 전에도 또 풀었고. 실탄이 풍부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 정시 같은 경우는 보면 2월 25일에 6.4%가 하루 만에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 이제 이걸 한 번 또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 과잉 문제. 그렇죠. 생산 과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제 힘들고 부채. 지방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부채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경기 위축은 이제 여전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지 소르스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경착류. 얼마 전에 한 판 붙었죠. 한 판 붙었죠. 지금 소르스는 근데 전방위로 붙고 있어요. 러시아 롱. 러시아. 근데 러시아군이 원래 안 좋았고. 네. 붙고 있고. 지금 뭔가 소르스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말을 많이 하면서 여기저기서 전면에 나서고 이것저것 매입하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마 소르스만의 계산이 있겠지만 어쨌건 중국하고 가장 크게.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가.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는 게 바로 조지 소르스를 좋아해요. 그랬나요. 네. 조지 소르스를 갖다가 뭐 꼭 좋아한다기보다는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중국 경착류 이 발언 때문에 그냥 완전히 이제. 난리 났죠. 완전히 난리 났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좋아하는 사람 명단에서 아마 빠졌을 것입니다. 모르게는 해도. 아무튼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강 국민이 생각보다 이제 사실 길어지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쌓였던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이런 게 조금 심상치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중국 경제를 얘기하면서도 아마 말씀드렸던 거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갖다가 넘어오면서 그때 중국이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720조 원을 풀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못 풀고 그게 일종의 강심제 주사를 갖다가 부동산 개발했다는 거 이런 데 집중되었다 보니까 후유증을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는 성장률이 꺾여가지고 지금 아주 이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당시에 또 그렇게 안 했으면 망했다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사실은 그 당시에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을 치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위해서 중국에서 희생을 치르면서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다 살아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인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누군가는 그럼 돈을 가진 사람이 거액을 풀어서 일단 안정을 시켰어야 됐고 그 돈 때문에 거품이 생겼다. 제대로 된 곳에 투자가 되지 않았다. 그런 지적들도 맞지만 이게 일종의 이것도 좀 조정 국면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건 최근 또 나오는 얘기가 증시야 뭐 그렇다고 쳐도 자본 유출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위안화 가치가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중국 기업하고 개인이 그 돈을 갖다가 돈을 들고 외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환율 변동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간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2015년 작년에 중국 자산 순유출이 얼마가 됐느냐 하니까 이거는 뭐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많게는 1조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블룸버그가 나름대로 주산한 게 1조 달러인데 그런데 그러면 중국 당국이 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통제를 하지 않나요? 하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지금 나름대로 조치를 가동했습니다. 일부 조치는 공개를 했고 일부 조치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이제는 이제 손을 댔는데 그래서 보면은 올 들어 그래서 작년에 중국 외환 보유고가 5127억 달러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올 들어서도 지금 200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럼 당국이 발표한 수치와 블룸버그 같은 데서 예측한 수치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나네요. 수치에 수치 많이 차이가 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월 말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원래는 4조 달러 가까이 됐거든요. 3조 9천억 달러가 넘었었는데 지금 3조 2300억 달러가 남았습니다.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많이 줄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중국 기업들의 이제 정상적인 해외 투자 외국에다 m&a 많이 하라 외국 기업들 많이 사라 했으니까 그 투자도 사실 있는 거고요. 최근에 좀 많이 샀죠. 많이 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외환화는 무조건 노를 거다 해서 국제적인 함머니 그러니까 단계성 투기 자금이 중국에 많이 들어왔다가 외환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려서 이제 그런 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외화를 갖다가 외환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중국 인민은행 입장은 확고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의 무역학자가 이제 6천억 달러 좀 넘었는데 지금 홍콩 여계시장을 통해 가지고 위안화를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달러를 많이 사드리고 아 그 뭐 달러를 많이 팔고 위안화를 많이 사드리면서 위안화 가치를 갖다가 끌어올리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방금 중국 무역학자가 6천억 달러다 얘기를 하셨는데 뭐 중국의 성장률이 촉갈 조금씩 고속성장에서 중속으로 가고 있다고는 해도 정말 여전히 세계의 공장인 것이 제가 국가의 이제 기본 정보나 이런 거를 찾으려고 CIA 월드 팩트북을 종종 참고를 하는데요. 중소 규모 정도의 국가들은 대부분 요새는 최대 수입제가 전부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물건을 다 중국에서 들여가다 보니까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뭐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도 있고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도 있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는 당연히 공산폭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일본 일반적인 그런 이제 소비재는 웬만한 나라들은 다 수입으로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참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무튼 중국 정부는 이런 붕괴론 위괴론 기분은 당연히 좋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고 있나요 중국 정부 쪽에서는 중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낙관론 신중한 낙관론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의 경제 조절 수단이 많다. 실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변학자들 얘기는 미국은 이를테면 재정정책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절차가 워낙 복잡하죠. 절차가 복잡하죠. 의회 비준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미국은 사실 재정적자가 또 많기 때문에 돈이 없죠. 돈이 없죠. 일단 대통령이 국민 눈치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재산하려면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이 없죠. 그렇죠. 결국 중국은 돈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양대축이지 않습니까 재정정책하고 사실 통화정책. 그러니까 미국은 할 수 없이 재정정책은 포기하고 통화정책 양적 완화 무조건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하는 거 이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어떠냐 하면 유로화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통화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정책밖에 쓸 수 없죠. 돈도 없죠. 그래도 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일단 재정위기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을 보면 지금 다 이제 맥을 못 추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개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정부가 마음대로 두 정책 쓸 수 있고 더구나 돈도 많고. 돈도 많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2.3%로 굉장히 건전한 편이니까 그렇고. 또 물가상승률 인프레가 낮아가지고 통화공급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상황은 엄중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착률을 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지금 경착률이 뭐냐.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6.9%인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성장률이 3% 이내로 줄어들면 그게 바로 경착률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닐 거다는 거고요. 또 중국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이 있다. 우리는. 도시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번에 농민공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역시 도시화 문제가 있고. 또 IT 창업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모바일 혁명. 인터넷 플러스. 전기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주장질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여러 금융회사들이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중국 경제의 경착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나. 분석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경착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죠. 저거는 한 6% 정도는 할 거예요. 아무리 안 되더라도. 가능성이 낮다. 물론 이제 뭐 최악의 경우 3%대를. 3%대.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조사했어도 메릴린치 이런 데서 조사했을 때도 3%까지 최악의 경우 갈 수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5% 이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거의 낮다. 이렇게 돼 보는 것 같아요. 참 지난번 최근에 열렸던 아까 말씀하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고든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G20 회의 상하이 G20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중국 위안화를 살릴 마지막 기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푸니까 예상과 달리 중국은 위안화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든창이라는 분이 너무 여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는 자주 열리는 편이고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든창은 중국 붕괴론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려다 보니까. 뭔가 사실은 계기를 잡기 위해서 보니까 상하이 G20 회의가 제일 그럴 때 돼서 아마 행가 아닌가 싶은데요. 막상 회의 공동성명도 보면 그저 선언적인 의미를 밝혀가지고 지금 세계 주식시장도 보니까 상당히 좀 실망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G20 회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성과를 끌어내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 어떻게 보세요? 어디로 갈 걸로 보세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중국 경제 저는 항상 제가 중국에 처음 간 게 1989년에 처음 갔는데요. 그 이후로 보면 중국은 항상 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서방 언론에 보면 항상 망한다고 저는 얘기도 듣고 항상 위기로는. 1990년대에는 삼각체라고 잘 이름도 모르겠는데 서로 이제 삼자가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고 해서 맞물려가지고 그걸 해서 빚듬이 올라가지고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계속 그냥 제가 이때까지 보면 중국 경제 위기론이 사라진 거는 2000년대 초반 10년 고등창이 망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10년이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없었고 그 이후로 그 전후로 보면 계속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중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 사람들이 워낙 현명하게 잘 위기를 돌파할 거다. 이게 뭐 5000년의 역사를 자랑했고 그동안에 수많은 도전과 응전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좀 수치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작년 성장률이 6.9%다. 2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는 부여를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제 다르게 보는 게 속사정을 딱 들여다보면은 gdp에서 소비가 얼마를 기여했느냐 66%가 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왜 소비가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내수거든요. 수출은 세계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출 말고 그다음에 또 뭉칫돈을 들이는 일대 투자 말고 중국은 소비를 통해 가지고 뭔가 경제를 이끌어보자고 하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은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소비기여율이 66%. 2014년보다 15% 이상 늘었고 또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얼마를 찾아야 하느냐. 이것도 50% 넘어가지고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을 앞질렀 거죠. 산업구조가 굉장히 많이 고도화됐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번 기회에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알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첨단산업 IT라든가 우주항공 이런 것은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그래서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산업 분야가 산업을 주도하면 이게 바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게 보면 1978년에 일단 덩시아핑이 이 당시 개혁 개방 정책을 내세웠고 지금 또 시진핑 주석은 이게 전면 심화 개혁이라는 걸 갖다가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보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덩시아핑 같은 경우는 선전 심천특구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성공적인 개발이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왜 거기에만 특혜를 주느냐. 이거는 바로 자본주의 제도 아니냐. 맞죠. 맞죠. 맞네. 결정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맞기는 맞죠. 맞죠. 그래서 사실 이게 바로 마우주석이 말하는 모택동주석이 말하는 이게 바로 주자파의 길을 가자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었어요. 아이고 검은고양이건 인고양이건.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로 해가지고 다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국 지도부가 보면 한 번 결심을 하면 이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사실 고속철도 있지 않습니까?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 훨씬 좋죠. 기술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륙이니까 거기도 역시 노을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미국의 고속철도보다 중국이 훨씬 더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상하게 항공업계 입김이 군수산업처럼 연결되어서 쎄서 그런지 철도에 공을 안 들이고 오히려 그거는 그거야말로 진짜 중국이 유독 고속철에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깔려있는 고속철 구간의 60%가 중국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볼 때는 미국이 그러면 왜 고속철도 건설이 안 될까. 주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어긋나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고속철도가 처음 운행된 게 언제냐 하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베이징에서 텐진 구간이 처음 가동됐습니다. 와 2008년에 처음 가동된 정말 대단한 나라. 그러면서 또 뭐냐면 아까 제가 2008년에 국제금융기기 갔지 않습니까. 그때 4주의안 풀었을 때 상당수가 고속철도 건설을 다 때리냈습니다. 그 덕분에 불과 몇 년 만에 고속철도 길이가 가장 긴 나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신장위구르 자취보라고 베이징에서 3600km 떨어진 그곳에도 지금 고속철도가 그러니까 난링에서 우르무치까지 하는 것이 2016년 1월 12일에 개통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중국이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중국 경제는 앞으로 그래도 전망이 박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좀 그리고 사실은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한테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럼요. 자 그럼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재미나는 얘기해 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좀 가벼운 얘기로 혹시 당나라의 그 당나라가 아니죠.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지. 척천무. 척천무 맞습니다. 척천무 얘기를 해 주시는군요. 척천무 얘기. 척천무가 이제 무미랑정기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척천무의 일대를 일생을 다룬 그런 아마 드라마를 갖다 방송하는 모양인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 척천무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부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